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왜 저 사람들은 꼭 같은 실수를 아주 비슷한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자주 던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뇌물을 받는 것을 비판합니다. 물론 뇌물을 받는 것은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물과 도무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대단히 큰 죄 중재가 바로 뻔한 정책 실패입니다. 정책 실패 가운데서도 아주 악질적인 실패가 이론이나 역사적 경험을 근거할 때 현재하게 실패 가능성이 높은 정책을 반대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서 강행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는 그것은 뇌물 수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윤희숙 국회의원이 올린 부동산 실패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가 공허한 이유는 이런 짧은 글이지만 그곳에서는 전형적인 좌파 정책들이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다 줄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에 대해서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중요 부분을 여러분의 소개함과 아울러서 저의 해설과 의견을 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앞에 소개한 바와 같이 부동산 실패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가 공허한 이유입니다. 윤희숙 의원의 주장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오로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만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나 사과해야 할 일은 부동산 실패뿐만이 아니라 왜 실패했는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다. 세상을 내려다보고 가려치려는 오만함과 옥이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좌파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치명적 자만과 치명적 오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지적으로 그들은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명령하고 지시하고 통제하고 계획을 강제하는 데 대단히 익숙한 일종의 사고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게 되는 자연스러운 질서 자생적 질서 이른바 열린 사회에서 만들어지는 자연스러운 그런 질서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공산주의자들도 그랬고 전체주의자들도 그랬고 사회주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사고방식의 기저에는 통제와 지시와 명령에 대한 열망과 열의와 또 그것들에 대한 과신과 이런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작은 조직이나 작은 회사 작은 동아리 그리고 가족에 통하는 다친 세계에 잘 작동하는 원리인 계획과 지시와 명령과 통제를 총동원해서 수백만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만들어지는 시장과 같은 열린 사이에 강제하거나 강요하기 때문에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99.99%가 아니고 100% 그들의 치명적 자만과 오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그런 사고방식이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는 좌파의 길을 선택했던 모든 나라들은 필연적으로 경제적 궁핍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국면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보이는 사람들은 얼마나 딱하고 안타깝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윤희숙 의원이 우회적으로 그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왜 사과해야 되고 왜 실패해야 되는지. 다시 윤희숙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미 십수년 전 노무현 정부가 이끌린 참여정부가 똑같은 정책으로 똑같이 실패해서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4년간 쌍둥이 정책을 썼습니다. 16년 전 부동산 기사의 날짜만 가리면 요즘 이야기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참여정부는 집값 상승 국면에서 느닷없이 투기 억제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보유세 강화, 재건축 억제, 대출 제한으로 시장을 억제었고 공급은 재건축 같은 민간 부문 움직임을 억제하면서 공공개발에만 의존했습니다. 이미 주택의 절대적 부족 시대를 지나서 그냥 집이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집이라는 소비자 선호가 뚜렷해지기 시작했는데 말입니다. 다양화되는 수요가 공급이 매치되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공급이 원활해야 된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밑도 끝도 없이 투기꾼 타령만 한 것입니다. 좌파들이 갖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특징은 어떤 사회 현상이 터지면 공격 목표, 공격 좌표, 이른바 속재양, 투기꾼이라는 그런 속재양을 잡아낸 다음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그런 일종의 문화혁명에서도 사용됐던 레닌의 공산주의 혁명에서 사용됐던 거의 비슷한 그런 의식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만든 많은 폐를 그 원인을 직시하기보다도 특정 인물이나 특정 계급이나 특정 계층을 속재양으로 삼아서 공격 좌파로 삼아가지고 그것을 공격하는 데 올인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파들이 아주 뚜렷한 특징은 다양성을 모르는 겁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고등학교 교육은 다 일반 고등학교만 있어야 되고 민사고가 있어야 돼서 아니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있어서 안 되는 겁니다. 다 때리 부시는 겁니다. 오로지 평준화되고 균일화된 것만 인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최악입니까? 인간이 본래 생기기한 것 자체가 다양한데 그 다양한 그런 종류의 욕구나 수요를 다 없앤 겁니다. 윤희숙 의원의 주장은 주택 수요가 다양화되는데 공공주택 정책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어떻게 공공주택 정책이 그 다양화된 수요를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다양화된 수요라는 것은 시장에서 발견되는 것이고 시장에서 발견된 것은 기본적으로 민간 업체들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발견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좌파들의 치명적 오만이나 자만은 결국 나라를 어렵게 하고 국민을 어려움의 수렁텅이로 빠뜨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은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본능, 더 나은 주택에서 살고 싶다는 그런 욕망을 불순한 것으로 여기고 그런 욕망을 스스로가 개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가 소유의 집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에서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걸 강제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는 절대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이게 얼마나 오만합니까? 인간을 개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본능을 개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체제가 지금 북한 체제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피폐함을 바로 곁에서 보면서도 꼭 같은 사고방식의 바탕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니까 어떻게 알 만한 사람은 개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윤희숙 의원의 주장입니다. 참여 정부의 강압적인 그런 정책 때문에 그 결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기록적으로 상승했고 부동산 정책은 30여 차례 대책에도 참여 정부 최대의 실패가 되었습니다. 4년 전 김현미 장관이 공급은 부족하지 않으며 투기꾼만 잡으면 된다고 공언한 이후에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참여 정부의 발자국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국민 삶에 대한 관심이 한 톨이라도 있었다면 과거의 실패를 피하려 애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집으로 돈 부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도구마를 세상에 강요하는 것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집값 올리는 정책만 만들어냈고 자신들은 돌아앉아서 부동산으로 재미를 톡톡히 봤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양극화를 우려한다고 했습니다. 양극화 중 가장 악성인 양극화가 바로 자산 양극화입니다. 자산 양극화를 전력을 다해서 악화시켜 놓고 말입니다. 문 대통령은 무엇을 사과하고 바로 잡아야 될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무엇을 사과해야 하는지 자신과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대한민국의 비극은 지도청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옹졸함과 협소함과 그리고 잘못된 것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지한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논리도 없고 이론도 없고 인간에 대한 이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녀 겸손함이라도 있으면 구원을 받을 텐데 겸손함조차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나이를 한 살 두 살 먹게 되고 자신의 육체적 한계들을 스스로 체험하면서 경륜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겸손도 생기고 아량도 생기고 관대함도 생기고 내려놓음도 생기게 됩니다. 점점 고집불통의 온고집이 심해지고 세상과 마치 완전히 벽을 쏴한 듯한 그런 꼰대기질을 여가없이 발휘하고 세상의 아우성은 귀를 막고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되어가니 그런 사람들이 물러나면 그만이죠. 그러나 그 뒤치다거리를 하는데 얼마나 백성들이 또 죽을 고생, 생고생을 하겠습니까? 정말 좌파의 길, 좌파적 사고 모든 것을 지시나 통제나 계획이나 강제나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방식으로는 처절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뇌물을 먹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국민들의 삶에 주름살을 들이오는 것이고 후세들의 앞날에 어둠으로 채색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견을 남겨주신 분은 5월 11일 날 방송됐던 대법원 선거 소송도 연기, 김명수 대법원장의 숨은 의도라는 그런 방송을 보시고 코모님이 남겼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공부만 잘해서 뭐 하나 싶습니다. 지식을 채우기만 했지 제대로 쓸 줄 모르는 비싼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두고두고 역사에 대해서는 안 되는 본보기로서 회자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대가도 치르시기 바랍니다. 대법관들의 상당수는 대부분 설법대 출신들입니다. 한때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사회가 돌아가는 데는 각자 자기 자리에서 마땅히 수행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특히 공적기관들 같은 경우는 법원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판결을 하는 곳이고 검찰이나 경찰은 수사를 하고 그리고 기소를 하는 곳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흐트러지기 시작하게 되면 사회가 그야말로 참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어제 한 정직 당대표가 미국에 가서 99%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 문제를 거론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단 1%의 의심이나 의욕이 들더라도 그것을 푸는 것이 바로 정치하는 사람들의 사명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정말 지금 이 사회를 보면 많은 곳이 정상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사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비정상은 그래도 그 사람의 몫이지만 공적기관들의 비정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회가 참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특히 대법원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그런 재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모님은 현재 공병호TV의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질문이나 댓글을 주시면 저는 간단하게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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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